다음에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. 지금 가요계에는 신적인 존재가 없습니다. 네. 가요계의 신이 군대와 있거든요. 라이브의 신, 가요계의 신 방탄신의 무대입니다. 바로! 아마도. 너무 멀어 너무 멀어 내 죄 내 것 같은 생각 언제나 넌 걸을 생각해 많은 고민이죠 슬픈 상천뿐인데 곁에 있을 거라면 또 좀 괜찮은데요 내가 없어 어느 것 하나둘 알 수 없던 사람인데 국한법 만들 수 있는 사람 아직 남겨진 내 맘처럼 아무도 싫은데 내가 부족한 말은 당신이 원하는 일과 너의 만나를 행운다 행운다 사랑 사랑 믿어 불쌍한 일만 웃고 살 수 있는데 하나 다른 사람 아직 안 나만의 어떤 내 눈을 남겨진 그런 일 없지 않나요 응 응 응 응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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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